요즘 최고 유행하는 위호미송을 들려드릴 텐데요.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교의 안무를 따라서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께 아침 식사 메뉴를 고르는 것 같아요. 위호미송의 율동을 성공하는 순도대로 나는 아침밥상을 고를 수 있다. 위호미송 미션을 성공한 고부에게 주어지는 밥상 메뉴. 초간편 모닝 샌드위치. 입맛 살려주는 콩나물밥. 야들이 필수 음식 김밥. 영양만점 산나물 비빔밥. 얼큰하고 개운한 맛 고추장찌개. 초락상 부럽지 않은 칠첩반상. 시어머니들의 위호미송이 기대되는 가운데 네, 과연 최고의 밥상을 가져갈 고부는 누구? 어떻게 하냐? 난 그거 진짜 쑥스럽다. 그거 왜 해야 돼? 어떻게 해? 너 먼저 해봐. 네, 제가 한번 해볼게요. 2 더하기 2는 기요미. 3 더하기 3은 기요미. 더하기 2, 빨리. 3 더하기 3은기요미. 3 더하기 3, 3 더하기 3은? 3 더하기 3은? 기요미. 기요미. 4 더하기 4.. 너무 갑자기 답된다. 정확히 답된다. 4 더하기 4 더하기. 기요미. 5 더하기 5은? 기요미. 아, 어려움이. 기요미.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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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V에서도 많이 하도 그만 네 맞아요 눈 밑에 가봐 자고 봐 우리가 태어나서 너누리랑 자는 거면 이런 일이 있을수록 내 생각보다 생각보다 나중에 생각하면 그때 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웃음도 짓고 그럴거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잘 자거라 네 어머님 자주보세요 이거 내가 혹시 잘 때 코나 고지 않을까 혹시 뭐 또 이상하게 뭐 잠버릇이 이상하게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 어 어어어요 제일 걱정되는게 아무래도 잠자리가 또 어머님 혹시 코 고시거나 저 누가 코 골면 잠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걱정이 좀 되네요 지금 이렇게 3단계 3은 귀요미 3단계 3은 귀요미 3단계 3은 귀요미 이렇게 3단계 3은 귀요미 1부터 2까지 5번정도 해보자 1 시작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2 더하기 2는 귀요미 3단계 3과 3 3 더하기 4 3단계 3은 귀요미 3단계 3은 귀요미 3단계 3은 귀요미 귀요미 6단계 6 6 6 6 6단계 6 6단계 6 6단곱 손가락 트는거 없는데 6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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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여섯 개? 미치겠네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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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졸려졸려 고만했지 아우 이거 뭐야 이제 고만들 가지 같이 앉아 아우 같이 앉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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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어머니를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누워가지고 노래는 잘 못하니까 무서웠어요 말을 안하시고 자면서 계속 연습하시는거에요 침대 누워가지고 아 이러면서 이런데 옆에서 좀 무서웠어요 근데 연습하셔가지고 하시는거 보니까 아우 우리 어머니지만 죄송한데 너무 귀여우세요 그 다음 이 일은 귀요미 구달이 이 일은 귀요미 구달이 이 일은 귀요미 삼절이 삼은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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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또 고고 짐승자세 아우 이게 쉽다 이게 쉽다 이게 쉽다 위에 쭉 펴고 옆으로 내일 메뉴때문에 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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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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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많이 세하고 귀요미 불꺼 귀요미 귀요미